요게는 죽성입니다. 죽성 지금 요게 숭어 잡고 농어 잡고 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절에 서 있습니다. 지금 한마리 걸었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옆에 빨리 가보지를 못하겠습니다. 한 번 보겠습니다.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숭어를 잡았다고 지금 보이시죠 한 마리 잡았다고 감지르는 소리 들리시죠. 여러분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전부 다 일행들이거든요. 거기는 사진 좀 찍으러 가보겠습니다. 촬영은 일단은 죽성 하얀등대를 보여 드릴까요? 여러분들 저 여기 하얀등대 하얀등대 쪽으로 가시면 안됩니다. 저 올라오시면 됩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